오늘 세 번째 키워드는 잔인한 5월입니다. 어제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박사님, 무역적자가 10일 만에 3조 원을 넘어섰어요.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우려 섞인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 달 들어서 수출 통계가 나왔는데요. 1일부터 10일까지 그 열흘 동안의 통계만 놓고 보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46%나 아주 급감을 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4월은 잔인한 4월이라고 엘리어트가 읊었던 4월은 그나마 넘겼는데 이 5월이 들어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폭풍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수출이 46% 줄면서 그중에 품목별로 보면 가장 크게 지금 타격을 보고 있는 것은 자동차입니다. 특히 자동차는 무려 80.4%가 줄었고 4월 이후에는 거의 주문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석유 제품 75.6% 하락했고요. 무선통신기기죠. 휴대폰 등이 35.9% 감소했습니다. 반도체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낮습니다마는 그래도 17.8%나 줄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무역수지 적자액도 지금 상반기 5월 10일 동안에만 지금 수조 달러에 거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현재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이러한 잔인한 5월의 쇼크, 지표가 나빠지는 것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두 달 정도 잘못 계속되다 보면 이것이 저항력이 낮은 곳에서는 아예 폭삭 주저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한 두 달간은 굉장히 예민한 시간이고 그것에 대한 관리도 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잔인한 5월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함께 보시죠.